와아. 제가 사돌된장 할게, 사돌된장. 사돌된장? 사돌된장 어떻게, 괜찮아요? 네. 일단은 야채 손질하고. 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칼. 어? 저거는? 그 중국에서 요리하는 거 보면 다 저 칼 써도. 와. 하... 저거는 CF님들이 하는 칼 아니야? 아, 선생님. 하... 이거는 근데 이 화려한 기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 지금 깍둑썰기를 해주셔서. 이야, 기대된다. 이거는 깍둑썰기입니다, 깍둑썰기. 멋있다, 역시. 요즘은 이거 남자가 이렇게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해야 돼. 요리가 힘들거든. 그럼. 아유, 지민 씨는 병원 일만 하면. 아니, 아니. 지민 씨는 병원 일만 하면. 아니, 아니. 아, 지민 씨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자, 그냥. 그냥. 오! 오! 와, 역시 다르네. 아니, 요리 하지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득이 좋아요, 지금. 좋아요. 하하하하. 그렇지. 아... 병원아, 와. 네. 그러니까. 오, 진짜. 아... 손이 얼어가지고 잘 안 되네, 뭐. 조심하세요. 하나 더 줄까요? 하... 아니, 근데. 원래. 원래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 뭐 좋아해요? 원래요? 네. 된장찌개 더 좋아해요. 네. 된장찌개 더 좋아해요. 오... 된장찌개? 내가 된장찌개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잘 못 그려요, 저는. 근데 자연스럽게 둘이서 저렇게 요리하는 것 같으네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그거 있어. 그거 있어. 요리파가 있고 설거지파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근데 요리는 하고 싶은데 설거지가 싫어서 요즘 요리 잘 안 해요. 설거지파. 오! 설거지 잘해요. 설거지팩. 오! 하하하하하하. 오! 오, 천생연분이네. 아, 그게 또 천생연분까지phere. 하하하하. 아, 그게 또 천생연분까지.